아 캐릭터가 똑같아 얘는 주름이 좀 많은데? 니가 난데? 어 나는 주름이 좀 많은데요? 아니야 진짜?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확실하게 있어 진짜 많아? 어 어 자글자글한데? 나 왜지? 믿을 수 없어 뭐 어떻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좀 옷이라도 좀 뭐 귀신이 우리 보고 놀라겠다 야 좀 보기 숨어니까 바꿔줄까? 그래도 위에는 입을까? 보기 좋아 순아? 그럼 나 여기서 꿈을 좀 펼쳐봐도 돼? 괜찮겠어? 그럼 그럼 야 근데 니네 왜 키가 커졌어? 앉아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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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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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컨트롤 아 컨트롤 아 컨트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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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생증이야 아 야 머리 속 보여 아 무서워 어 분위기 썰벌하네 야 이거 갑자기 움직여 얘들아 잠깐만 이건 바람이라고 해 바람 부는 거야? 아니 나 아 원래 공포게임 트랙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따라오세요 그냥 오 상남자 와 오 와 X 됐다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하 야 이제 가 내가 앞까지 샀으니까 내가 여기 앞까지 왔고 종우 형이 여기 앞까지 왔고 그럼 수현이 가자 레디 퍼스트 레디 퍼스트 나 여자로 느낀 적 있어 하하하하 야 지금 느껴 지금 느껴 지금 느껴 니가 내가 언제부터 여기를 왔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 여기까지 왔어 다음 너 하하하하 알았어 이거 할테니까 여자로 느껴줘 그럼 하하하하 야 엄청 커 하하하하 하하하 거라.. 거라.. 거라 이 소리를 들려 어? 여기 불 키는 거 있다 나 불 켰어 내가 불 켰어 다음에 니가 해 한 번 더 가고 야 쟤네 거 다 봤는데? 어? 나 수줌해야 돼 내가 일 수ẩn다 어 방금 뭔가 찡그러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루빈 ㅋ 야 너희들 공포게임 잘한텐데 야 너들 혼자 개같이 달려가지고 너희들 공포게임 잘한텐데 설마 빨리 달려가 진짜 여기 그거 다 로딩한열에 나왔던 방 어디? 어 그러하네 진짜 떴다. 진짜 떴다. 문 닫아. 문 닫아. 문 닫아. 우리 리더 어디 있어? 우리 리더 이랬다. 나 진짜 죽었나? 이렇게 된 거 가자. 가자. 베이플 하자. 가자 가자. 근데 죽은 거야 진짜? 안 오는데 어떡해. 잠깐만. 소연아. 소연아. 살아있어? 나 잠깐 해서 아프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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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. 어떡해. 계단이 어디? 2층이야. 다음번에 적응이 안 돼. 근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지금 소연님? 말씀해 소연 씨. 내가 들려. 잠깐 이상한데 화면에. 이거? 진짜 들렸어. 진짜 들렸어. 진짜 들렸어. 진짜 들렸어. 진짜 들렸어. 진짜 귀신 들렸어. 나 알았어. 죽었어? 죽은 거야? 야. 진짜 귀신 들렸었어. 야. 뿅한테 어떻게 알아봤냐? 야. 내 말 안 들리냐고. 진짜 귀신인데? 내 말 안 들리냐니까? 이거 그거는 장산범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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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아 너 어디야? 너. 니네 곁에 있잖아. 야. 니네. 뭔 소리야. 안 보여. 나. 나 왜 버리고 갔어? 나 왜 버리고 갔어? 아. 무서워. 같이 간다 했잖아. 소연은 죽은 거야? 미안해. 미안해. 같이 간다 했잖아. 아. 나 미안해. 제발. 미안해. 시체는. 시체는 나중에 찾으러. 뭐가 미안해. 시체는 나중에 찾으러. 뭐가 미안해. 우리 함께 있는데. 시발 아니야. 화난 거 아니지? 내가 니네 메이플 할 때 템 안 나오는 저주 걸고 지질 거야. 시발. 제발. 제발. 너무 악명이고. 시발. 평생 따라다닐 거야. 개새끼들아. 죽어. 발음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? 방금 소리 들었어? 지지지지지. 어. 방금 뭐라 했는데? 죄송합니다. 야 잠깐만. 이거 카드다운이야. 3, 2, 1 이랬는데? 맞아 맞아. 당장 나가는 거 같아. 지지지. 이거 당장 나가라는 거 같아. 죄송해요. 한국말로 다시 해주세요. 약간 대답은 해주는 거 같은데? 어. 대답은 해주는 거 같은데. 나 이상한 소리 듣네. 뭐라고? 나 방금 막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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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모사 미쳤다. 근데 왜 우리 나왔어? 나가라는게 나와야지 일단. 카드다운 세 가지고 제가. 죽일라는 거 같아서 약간. 예? 3. 2. 스프릿 박스 응답을 한번 해볼까? 이건 대답했다고 보는게. 일단 EF 5단계 됐고 캔버스 그림 안 그렸고. 나간다고 나간다고? 한 명밖에 안 났는데 반응했고 스프릿 박스 응답했으면 아바든 아니면 무기? 너 친구인데 근데 ESG 유령 반응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설치하고 와야 될 거 같아 알았어 여기 위자보드 있어 위자보드? 어 이거 근데 뭐 큰 링이 되는데? 나 이거 주웠어 누가 불 좀 비춰줘 화장실 같은 데서 주웠어 이거 보여?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? 이거 분신사바 같은 거 아잖아 나 미국에 분신사바 할 줄 모르는데? 위자료? 아니지 어 야 불 왜 이래? 잠깐만 내가 위자보드 어 죽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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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스방 님만 죽었음 야 사냥 시작됐다 일단 나가자 잠깐만 근데 다 같이 있는데 죽이면 죽이는 거 그거 때문에 하나 없앨 수 있을 거 같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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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찾았어 뭔데? B O G Y 얘야 부기? 왜? 부기? 얘밖에 안 남았어 근데 ESG 유령 반응 우리가 못 봤잖아 ESG 유령 반응이 뭐야? 아까 뿅이가 계속 하던 거 아까 뿅이가 계속 하던 거 아 야야야 북이 맞다 근데 야 소연아 북이 맞다 근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다 지워보면은 북이 밖에 안 남아 이거 위자보드에 이름 뭐냐고 물어봐봐 내려놓고 아 근데 여기서만 되는 거냐고 이거 아 그것도 맞아 아까 막 흔들리던 데서 해내는 거 아니야? 어 얘 움직여 헉? 넣으러 갔어 방금 어? 방금 움직였어 그 이름은 누구야 어? 문 누가 닫았어 야 문 닫았다 문 문 못 열어 어... 어 무슨 이름이 nome? 대iada 안왔는데 무슨 이름 이에 대한 busy Nav? 얘들아 너희도 내일 appetuel prefix 오게 됐든가 온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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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만 죽었어?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여자였어 여자 약간 한국 천여귀신 같은 이름 부기한다 나도 나도 부기할게 이제 나가자 차타고 나가자 아 뭐야 가까 아 뭐야 다행이다 아 우아 우아 아 우아 아 안주시기 유행 감사합니다.